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들의 경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혁영씨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해서 선거를 돕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는 언제 등장을 하느냐 언제 국민과 언론 앞에 나타나느냐 이런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들이 선거에 나서는 장면 뭐 여러가지 김혁영씨도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고 김건희씨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논란과는 별도로 대선 전국에서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꼭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하는게 맞느냐 대통령 후보 부인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씨에 대한 여러가지 논란들에 대한 대처를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게 아니냐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오늘도 김건희씨를 향해서 언제 국민과 언론 앞에 나타날 것이냐 빨리 나타나서 검증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김건희씨가 빨리 왜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왜 숨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죠.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가장 주요 포인트 처가 쪽에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걸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김혜경씨를 더 활발하게 내세우고 김혜경씨가 더 전면에 나선다. 그래야 대비가 되기도 하고 또 김건희씨의 등판을 재촉할 수 있다. 이런 여러가지 계산에서 김건희씨에 대한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선거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배우자에 대한 여러가지 검증을 하면서 후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또 많은 관심이 사생활 부분을 좀 들여다본다는 것도 재미있기도 하거든요.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돕는 것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뒤에서 여러가지로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꼭 배우자가 선거철이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폐해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김혜경씨 부분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에 박수영 의원이 폭로를 했죠. 경기도 부지사를 지냈으니까 박수영 의원은 잘 알고 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관리하기 위해서 5급 공무원이 배당이 되어 있었고 거의 비서처럼 활용을 했고 당연히 행사가 있으면 관용차도 제공이 됩니다. 5급 공무원을 수행 비서처럼 사용하게 되는 근거는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이라는 게 공식 행사가 있다. 딱 공식 행사만 하고 끝나는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이후에 사적인 또 모임 만남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공무원 수행 비서가 있게 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가지 많은 얘기들이 청탁이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우자가 도정에 관여하고 도정과 연관을 맺고 여러가지 청탁이 오고 가는 이렇게 나쁜 것, 좋은 면도 있을 겁니다. 나쁜 것들의 첫 출발이 선거운동에 개입을 하면서 선거 캠프에 일을 하게 되면서 연관이 맺어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관례처럼 나쁜 관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선거만 돕고 배우자가 국정이나 시정, 도정에 개입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앞으로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부속실을 통해서 경호를 통해서 국비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걸 공략으로 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바꾸자. 대통령부터 바꾸면 시장, 도지사 다 바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선거운동에서부터 배우자가 캠프에 와서 지금 김혜경 씨 경호를 보면 민주당의 초선 국회의원이 배우자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 부인 뒷바라지 하라고 그 국회의원 뽑아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대통령 배우자를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런데 나쁜 관습이 만들어지는 첫 출발이 선거운동이고 그 캠프에 가입하는 것부터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거 캠프에 가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돕는 것, 그걸 막을 이유는 없지만 또 전혀 캠프에 보이지 않고 정말 이선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고 이런 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주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나쁠 것이 없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부인은 정말 공식적인 중요한 행사가 아니라면 자신이 대학 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은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자신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도 대학 강의에 나는 충실하겠다. 참 저는 그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개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이 바쁘기 때문에 많이 도울 수는 없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하는 성격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또 꼭 언론과 국민 앞에 매번 나타나야 합니까? 매번 김혜경 씨처럼 나타나서 이재명과 백허거를 하고 키스를 한다고 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밤에 보고 싶어서 땡깡을 부렸다고 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사실 잘 이해해를 못 금슬이 좋은 거야? 좋은 겁니다. 금슬이 좋은 것을 내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꼭 이래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꼭 이래야만 하느냐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긴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지원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최대 약점으로 꼽고 이번 대선에서 집중 공격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제 오늘도 이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관되게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형태로 국민과 언론 앞에 아마 나타날 것이다. 그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임태희 본부장은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커튼 뒤에서 내조하지 않을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근식 당협위원장은 또 나와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나오지 않겠느냐. 모두 자기 추측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커튼 뒤에서 수렴청정정하려고 하느냐. 송정일 대표가 또 그렇게 받아서 역공을 하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공유되어야 한다. 그다음 두 번째 김근희 씨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있고 또 경력을 좀 부풀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고 부동산 부분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박하기도 하고 들은 또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묻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협찬을 받은 부분, 2016년도의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부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2016년도에 협찬을 받은 그 부분은 언론사를 통해서 협찬을 받은 것입니다. 김근희 씨가 협찬을 받은 게 아니죠. 이건 지금 그동안 여러 번 국회에서 다뤄졌던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다뤄지고 국감에서도 다뤄지고 민주당에서 한 번 공격으로 다루고 윤석열 후보의 독특한 이력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한 번 공격적으로 다루고 여러 번 걸른 겁니다. 검찰도 모두 수사를 해서 혐의 없다고 이미 털은 것을 이번에 또 수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여당에서 지금 검찰을 공격합니다. 이 수사를 맡은 곳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소위 친녀 성향의 검사장, 검사들이 맡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 맞춰서 선물을 줬느냐. 지금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혐의 없어서 이걸 가지고 검찰 수사를 못할 거라는 걸. 혐의가 없는 거라도 계속 물고 늘어져라. 계속 대선 기간 동안에 물고 윤석열 후보를 괴롭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만 사실은 죽을 맛이죠. 이런 것들, 혐의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쪽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당하게 해명하는 것으로 빨리 정리가 필요하다. 모두가 메시지를 공유해서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되어야 한다. 그게 엇갈리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